펀드 업계, 기금, 연기금 업계를 바닥부터 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칭찬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이명재 기자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명재 기자가 바로 달려가죠? 네, 바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최근 한 2, 3년간 펀드 수익률을 따져보면 토클래스가 다 고배당주, 배당주 펀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또 연말 시즌이니까 배당주 펀드에 관심이 좀 많은 거죠? 네, 많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투자자들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들쭉날쭉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안전하면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배당주 펀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고 배당 기준일이 연말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3월 결산 법인이었던 증권사와 보험사가 대거 12월로 결산호를 변경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12월 결산 법인은 199개 사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면 저희들이 따로 방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최근 그렇게 잘 나가던 배당주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펀드 평가사인 FN가이드에 따르면 KT가 고배당 정책 포기를 선언한 29일 이후에 배당주 펀드들이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설정액이 100억 원 이상인 펀드들을 보면 KB 자산운용의 배당 포커스 펀드는 마이너스 1.68%를 기록했고 마이다스 자산운용의 블루칩 배당 펀드와 신형 자산운용의 밸류 고배당 펀드도 각각 마이너스 1.21%와 마이너스 1.01%를 보였고요. 동양 자산운용의 중소형 고배당 펀드는 마이너스 2%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배당주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인 마이너스 1.13%보다도 대부분 저조했고 대표 펀드들의 최근 한 달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사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배당주 펀드에 돈도 엄청 들어왔잖아요. 수익률도 좋았고. 결국 KT의 고배당 정책 포기에 타격을 입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KT 주식이 비중이 높았던 배당주 펀드들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최근 문제가 됐던 KT 종목의 어떤 상품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펀드에서 순자산 대비 KT 종목 비중을 봤을 때 시총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미래의세 자산운용의 고배당 포커스 펀드와 하나 UBS 자산운용의 배당 60증권 펀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9일 이후 각각 마이너스 1.33%와 마이너스 0.83%의 실적을 기록했고 한 달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들은 KT를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미래의세 자산운용은 KT 종목 비중을 8%에서 5%로 줄였고 마이너스 자산운용도 2%의 비중을 0.5%까지 감소시켰고요. 신형 자산운용의 경우 아예 KT 종목 비중을 없앴습니다. 아예 없앴어요? 네, 아예 없앴습니다. 다 팔아버렸군요. 네, 한 2%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달 점점 비중을 줄이다가 아예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KT의 배당 이런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전부터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운용사들이 KT 종목을 아예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대신 SKT 등 다른 대형주와 또 중소형 고배당주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당주 펀드에서는 KT를 안 살 수가 없을 텐데 워낙 배당을 많이 못 주겠다 이러니까 팔고 SKT로 갈 수도 있다. 각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였던 KT 정책 좀 바뀐 이유를 한번 좀 많이 얘기가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한번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해 3월 16일 KT가 향후 3년간 매년 주당 2천 원씩 배당하겠다고 공시한 이후에 지난달 29일 배당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실적 부진으로 기존 배당 계획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2013 회계연도 주당 배당금은 2천 원을 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9%에 달하면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 중 하나로 지목됐었는데요. 그러나 12월 배당을 한 달 앞두고 KT가 배당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 수익 감소에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운용업계에서는 사실은 배당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만 올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보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다들 자리 보존하기가 어려운데 이 배당주 펀드 신영, 한국, KB 배당주 펀드 운영했던 매니저들은 이 흉용한 와중에도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연말이 완전히 KT가 그냥 창을 껴는 분위기예요. 화도 나고 욕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뭘 좀 이렇게 대비책이랄까. 어떤 입장인가요? 운용업계들.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 펀드들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운용업계는 저성장 시대에서 배당주 투자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만큼 좀 매력이 줄어들고 또 투자 선택이 어려워지는 만큼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봐라. 네, 이익을 봐라.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당만 집중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본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유지하거나 또는 올리면서 이익 전망도 좋은 기업을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고배당주가 어제의 고배당주가 내일의 고배당주가 일거라는 약속 보장은 100%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면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KT가 약간 좀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해서 이분들, 경영진들이 이제 이런 약간의 좀 막 선심성으로 또는 막 내가 KT의 회장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천 원 이상 약속을 하는 거는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KT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었다,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아셨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자 그러면 앞으로 배당주 펀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배당주 펀드는 대형주도 있지만 또 중소가치주도 배당 종목에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KT 사태 등 그런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너무 배당주 펀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되 중소가치주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배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삼성전자도 배당 성향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배당주 펀드가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 맞자마 수익률은 별로 안 돼요. 자, 배당주 펀드. KT 때문에 요새 아주 그냥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말 그대로 멘붕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신영까지도 뭔가 이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영 한국 밸류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명재 기자와 함께 재미난 탐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명재 기자와 함께 재미난 탐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